야, 나 어제 누구 만났는지 알아? 누구? 전남친! 전남친? 카페에서 걔를 딱 만났는데 폐금치에 각질이 X나 많아 각질이 X나 많은 거야!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샀어 응? 내 말 좀 들어봐 응 내가 걔한테 말을 걸었어 이렇게 야 이거 호두껍질 가루 들어있대 이거 호두껍질 가루 들어있대 야야야 아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잘 지냈어?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좋아 보인다 어이 좋아 보인다 진짜 그렇게 말하던데 그 다음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소라 아련하게 날 부르더니 이거 발꿈치랑 팔꿈치에 발라봐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미안 집중할게 걔 나랑 바람펴서 헤어졌잖아 그치 나 갑자기 화가 나서 걔한테 물을 확 뿌렸는데 걔 눈빛이 막 흔들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? 너무 촉촉해 너무 촉촉해 뽀득뽀득해 이거 봐 윤기도 나 윤기도 나 야 이 미치X 그래서 전 남친이랑 어떻게 됐다고? 각지를 그냥 XXX 벗겼다고 아 진짜? 아 대박 뭘로 했대? 난 플로 했어 야 걔도? 야 나도 나 남친 플로 한 거 대박이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완전 좋아 이거 뭐 진짜 대박 플로로 했대? 나 플로로 했대 고맙습니다